누구시오? 여기가 바깥성 나리댁입니까? 우리 나리를 어째 찾으시는가? 잠시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. 이 양반집이 와이라노 이거. 이 양반들은 다 어리뻔적한테 사는 줄 알았더만. 우리 나리는 그런 분이 아니오. 그저 돌아와서 매양글만 읽고 어찌나 검사한지 모르오. 헌데 나리와는 어떤 사이시오? 갑시다. 그러세. 그럼 이만. 가세. 야 어찌 운정이라도 좀 주고 오자고. 앞으로 절대 박하성 전하리한테는 색깔을 주지 마십시오. 왜? 저런 젊은 강관들이 오히려 인맥 삼기는 좋은데. 저런 청렴한 선배들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. 뷔티. 뷔티. acebook 찬지연이야. 끝or. рассказала.